안 됐지만 다대기를 넣을지 말지 어때? 너무 싱거워 싱거워? 와 말도 안 되게 싱거워 큰일 났다 이거 엄청 졸여야 돼 이거 말도 안 되게 싱거워 그래 이거 그리고 졸여 다대기 이거 더 넣어야 돼 어 이거 엄청 졸여야 돼 그래야지 좀 물량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물량 누가 했어 이거? 이거 난 아니지롱 야 누가 했어요 이거? 물량을 한 게 아니라 이 물을 좀 끓이다가 물을 없애고 하려고 하다가 너네가 여기다 때려 넣어서 그런 거야 그럼 누가 때려 넣었어 맨 처음에 네가? 내가 며칠 때려 안 넣었지 전소민 뭐가요? 어떤 거? 너 오다 누구한테 받았어? 물? 물 내가 안 했어 물 확인하고 넣었어야지 재료를 내가 물이 많다고는 했는데 그럼 부었어야지 물을 졸으려고 했는데 네가 갖다 들이버서 그렇지 아니 물을 졸이는 게 누가 이렇게 부쳐 아까 물 많다 그랬잖아 내가 야 이거 하면 소스 이거 다 해가지고 지금 바로 먹어야 돼 이거 아니 이거 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누가 먼저 구웠어 야 준비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워 야 두 줄만 올린다며 너 이거 내가 올린 거 아니 나 이만큼 올렸어 이거 누가 올렸어 누가 이거 내가 올린 거 아니 나 이만큼 올렸어 이거 누가 내가 올렸어 왜 올려 지금 이걸 아니 지금 고기 굽는 거 아니야? 너 근데 방구 전에 넣으면 안 된다? 다 넣으면 고기 굽는다 야 이거 아니 지금 고기 굽는 거 아니야? 야 아니 지금 이게 밥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를 아니 고기 굽는 줄 근데 우지가 굽길래 굽는 줄 알고 올렸지 쇼야 너 왜 이렇게 사골 치니? 아니 오빠 고기 굽는 줄 알고 올렸어 야 그리고 꽉 찬데 뭘 또 가져와 너는 아유 우지야 우리 왜 테니치 굴러가지고 혼나냐 누나 어차피 봐봐요 저 뭐라고 해 놓고 주잖아요 좋다고 먹는다 그렇게 했지? 야 근데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는 냄새 야 이거 봐라 수분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맛있겠냐 야 미쳤다 너무 맛있긴 하다 맛있어요? 아 먹어봐 하우 오빠 하나 먹어봐 야 냉정하다 나 고기 집한다 그렇네 저 입기 전에 먹어야 돼 지금 지금 먹어야 돼 와 야 고기야 우와 맛있지? 와 와 와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아 와 와 와 브라이데이 이후에